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오늘도 가야죠? 가야죠. 네,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인데요. 헤드라인을 줘보십시오. 세계 각국 스타트업 돈줄이 마르는데 일본 투자만 증가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본은 거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어쩌면 한국의 판교 밸리보다도 훨씬 더 후진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의 주가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우체국 은행인 유초은행이 지난달에 전국의 신생 스타트업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보다도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우체국이 약 우리 돈으로 9조 원의 스타트업 투자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일본의 3대 메가뱅크죠. 미주어 파이낸셜 그룹도 지난 20일에 100억 엔 규모의 펀드를 1차로 조성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니온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일본 공무원 수가 전년 대비 4배가 늘었대요. 공직자에서 스타트업으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안정적인 공직자의 자리를 버리고 불안정한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공직자의 수가 4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트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일본의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877억 원, 7억 엔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얼마냐면 8774억 원이에요. 10배가 넘었어요? 10배가 넘습니다. 물론 절대 규모가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13년부터 22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10배 정도 스타트업 투자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록적인 숫자인데 작년에만 우리 돈으로 8조 원을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데 유니콘 그러니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은 일본의 6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4개가 있고 중국인 171개가 있고 미국에는 656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후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진 일본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본에 비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 빨리 왜냐하면 이제 IMF 전후로 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쪽에 굉장히 많은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오면서 창투사라든지 또 프라이빗 에코디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에 대한 투자도 사실 그런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라든지 예를 들면 선능이라든지 이런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쪽에 가면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나름 감온이 일어나고 있고 채불이 일어나고 있고 고용이 중지되는 그런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물론 그런 스타트업이 너무 과잉한 투자를 하고 너무 펀드레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산업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새로운 창업이 계속 일어나고 그 창업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모태펀드를 비롯한 정책 금융 측면에서도 물론 잘 알로케이션 해야 된다라는 잘 배분해야 된다는 숙제는 따로 챙기는 한이 있어도 이런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 자체가 줄게 되면 아마도 우리의 산업의 생태계에 맨 하부 구조의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해서 이른바 결실을 맺는 방법이 저희가 하듯이 상장하려는 방법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M&A라든지 혹은 우리 대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일본의 창업 생태계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개화기를 맡고 있다는 성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신데요. 정프로의 오너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왜? 네? 왜? 정프로죠. 어디서 말실수하고 이러면 또 주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저희가 조금 더 정돈을 해서 여러분께 소상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절차를 밟고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지연이 되더라도 절차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소상이 그때그때 이제 주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류종훈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번 한 주는 좀 노력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앞으로 아침 뉴스 3을 제가 한번 권 선배 대신을 해서 잘 재밌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법처럼 사라지세요. 고맙습니다. 뾰로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